아 식당에서도 우리 노래하는 거야? 어디서든 어디서든 공통격으로 가려면 저희 둘이만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하늘같은 선배한테 기억해 혹시 우리 흔들릴 때도 있어 넌 몰라 와이나 크루 매니저? 아싸! 왜 노래를 안 하고 이 균만 해! 안녕하세요 곡빛 더 봐달라고 특수나요? 하하하하 저는 여기에 나오는 거니까 동전을 배우고 싶어요 아 그럼 잘못 오신 거예요 섞으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? 이게 뭐야 휴마 하하 너무 조개축구 해가지고 하하 하하 아니요 왜 과 eventually 걩하게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